라빅은 바위에 몸을 쭉 뻗고 누워서 눈을 감았다. 태양이 곧 따뜻한 황금의 담요가 되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좀 신뢰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조항이 말했다. 애인들은 언제나 신뢰가 많은 법이야. 저 두 사람은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보트를 타고 싶지 않으면 내려가서 당신 이야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았어. 그는 눈을 반쯤 떴다. 간단히 처리하기로 하지. 당신이 내려가서 나는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하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가요. 어제처럼. 일을 한다고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저 두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어제도 당신이 오지 않았다고 몹시 실망하고 있었어요. 원 참. 라빅은 눈을 떴다. 어째서 여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좋아할까? 당신은 보트를 타고 싶지? 내게는 보트가 없단 말이야. 인생은 짧고 우리들은 그저 며칠 동안 여기 있을 뿐이야.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관대한 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결국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을 내가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 그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말이야.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도 마찬가지로 격렬한 빛을 띄고 있었다. 다만 그 인매가 일순간 일그러졌다. 그것은 슬쩍 스치고 지나간 표정이었다. 곧 사라졌기 때문에 라빅은 자기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도는 방파제의 바위에 철썩거리며 밀려오고 있었다. 물보라가 높이 솟아올랐다. 그러자 바람이 번쩍이는 물보라를 날려보냈다. 라빅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오싹하게 피부에 느꼈다. 저것이 당신의 파도군요? 하고 주황은 말했다. 파리에서 제게 들려준 동화 속의 파도군요? 그것 기억하고 있었나? 그럼요. 하지만 당신은 바위가 아니에요. 당신은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그녀는 부드러워 내려갔다. 하늘이 온통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흰 보트 안에 앉을 것이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붙이겠지. 그 친구들과 함께 가지 않다니. 어지간히 미련하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런 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다. 이것도 잊어버린 옛날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존심이다. 동교태적인 성격이다. 하지만 이것에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달 밝은 밤에 꽃피는 무화과나무. 세네카와 소크라테스의 철학.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남보다도 빠른 손실에 대한 계산. 아래쪽에서 조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모터의 다직한 발동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운 채로 있었다. 그녀는 뱃머리에 앉을 것이다. 바다 저쪽 어딘가에 수도원이 있는 섬이 있다. 거기서 가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눈꺼풀을 통해서 태양은 어쩌면 그렇게 시뻘겋게 빛나고 있을까. 기다림에 찬 피의 꽃으로. 붉게 물든 청춘의 부드러운 목장. 옛날부터의 파도의 자장가. 비니타의 종소리.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있는 요술 같은 행복. 그는 곧 잠이 들었다. 오후에 그는 차고에서 차를 꺼내왔다. 파리에서 삭스를 내고. 모르소프가 빈 탈보트이다. 그것을 타고 조항과 함께 여기 온 것이다. 그는 해안을 따라 차를 몰았다. 하늘이 맑게 개어 눈이 부셨다. 중부 코르니시를 지나 니스, 몽테카를로, 그리고 빌 프랑시로 달렸다. 그는 이 오래된 작은 항구가 마음에 들어 선창가의 술집 앞에 잠시 앉아 있었다. 몽테카를로의 카지노 앞에 있는 공원이나 멀리 밑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자살자들의 공동묘지를 서성거렸다. 묘지 하나를 찾아서 오랫동안 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구 니스의 비좁은 거리를 지나고 신시가의 기념탑이 여러 개 서 있는 광장들을 빠져나와 차를 달렸다. 그러고는 칸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붉은 바위와 성자의 이름이 붙은 어촌으로 갔다. 조항에 대한 것은 잊고 있었다.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다만 맑게 갯날에 바닷가에는 꽃들을 피우면서도 그 위에 산길에는 아직도 눈을 가득 쌓아놓은 태양과 바다와 육지의 삼화음에 그대로 잠겨 있을 뿐이었다. 비는 프랑스를 덮고 폭풍우는 전 유럽에 무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느다란 해안만은 그런 것은 아란 곳 없는 것 같다. 완전히 잊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생명이 다르게 맥박치고 있다. 등 뒤에 있는 나라가 불행과 흉조와 우염의 안개 때문에 차차 회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태양이 빛나고 맑게 개어 죽어가는 세계의 마지막 포말이 모여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불빛을 둘러싸고 나방과 하루살이가 추는 일순간에 무도 하루살이의 춤처럼 무의미하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경막처럼 시시하다. 자그마한 여름의 심장 속에 벌써 서리가 내려있는 시월의 나비처럼 세상은 무용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세상은 사신의 큰 낮과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한때를 춤추고 짖거리고 희롱하고 사랑하고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라빅은 생라파엘로 차를 돌렸다. 작고 네모진 항구는 범선과 보토보트로 가득했다. 부득가의 카페에는 화려한 오색의 빛이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다. 햇빛에 그을은 여자들이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옛날과 똑같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안이하고 온화한 생활 풍경, 즐거운 유혹, 해방된 자유, 노름. 잊어버렸던 먼 옛날의 일도 보면 다시 생각난다. 언젠가는 자기도 이런 나비와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차는 길모퉁이를 슬쩍 돌아서 타는 듯한 저녁롤 속으로 달려갔다. 호텔에서는 조항의 연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로 저녁 식사에는 오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에텐노크로 내려갔다. 손님은 몇 사람 없었다. 대개는 주황레팽이나 칸으로 간 것이다. 그는 바위에 배의 가판처럼 만든 테라스의 난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암벽에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파도는 저녁롤의 주홍빛과 초록빛이 섞인 붉은빛과 오렌지 빛으로 변했다가 이윽고 그 날씬한 등의 황혼을 지고 바위에 부딪혀 오색찬란한 황혼의 거품이 되어 부서졌다. 라빅은 한참 동안 테라스에 앉아있었다. 싸늘하고 깊은 고독을 느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깐 동안이라면 막아낼 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기응변이나 좋은 수를 쓸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쓸 생각은 없었다. 그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임기응변은 작은 사건에만 소용이 있는 것이다. 남은 수는 단 하나. 직접 부딪히는 것이다. 정직하게 자기를 속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부딪혀 가는 것이다. 라빅은 투명하고 가벼운 프로방스 와인의 잔을 밝은 빛에 비춰보았다. 싸늘한 밤, 바다에 둘러싸인 테라스, 이별을 고하는 석양의 웃음소리와 아득한 별들의 방울소리로 가득한 하늘. 그리고 내 마음도 차갑고 조용하다. 다가올 말 없는 세월을 휙 비치고는 다시 암흑 속에 남겨놓은 한 가닥의 싸늘한 서치라이트.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직은 아무런 아픔도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픔이 없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하여 내 생활은 다시 한 번 내 손에 쥐어진 투명하고 낯선 술이 담긴 잔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술은 언제까지나 잔에 남겨둘 수는 없다. 향기가 날아가서 죽어버린 정열에 썩어빠진 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래 계속될 리가 없다. 오래 계속되기에는 처음에 이와 다른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 마치 식물이 광선을 향하듯이 좀 더 편안한 생활과 다채로운 풍요에 순진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미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잘것 없는 현재의 단편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까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일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개는 그것을 모르고서 유난스럽게 눈에 띄는 결과를 결정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사실 그 결정은 몇 달 전에 침묵 속에서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다. 라빅은 잔을 비웠다. 가벼운 포도주는 전과는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 잔을 부어서 마셔보았다. 포도주는 다시 전처럼 부드럽고 맑은 향기를 풍겼다. 이윽고 그는 칸의 카지노로 차를 몰았다. 그는 천천히 조금씩 돈을 걸었다. 아직도 마음속은 냉랭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한은 돈을 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열두 번, 이십 칠번에 제곡과 이십 칠번에 걸었다. 한 시간 후에는 삼천프랑쯤 따고 있었다. 그는 공배에 판 돈을 고부로 해서 사번에도 걸었다. 그는 조항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다. 조항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호텔을 나온 뒤 바로 돌아왔음에 틀림없다. 모터보트로 데리러 왔던 두 남자와 함께였다. 한 사람은 벨기에 사람인 클레르, 또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 뉴 젠트였다. 조항은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커다란 회색 꽃무늬에 흰 야예복을 입고 있었다. 파리를 떠나기 전날 그가 사준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던 것이다. 당신은 정말 야예복을 잘 고르는군요. 제 것보다 훨씬 낫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더 비싸고요. 참새 같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내 가재에 앉아있지만 날개는 벌써 날아갈 자세를 취하고 있다. 크루피에가 칩을 여러 장 그에게로 밀어주었다. 공배에 건 것이 맞은 것이다. 그는 딴 몫은 집어넣고 판또은 그대로 두었다. 조항이 자기를 보았는지 어떤지는 몰랐다. 노름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는 조항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차도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가벼운 미풍을 안고 아무런 목표도 없는 사람처럼 걷는다. 뉴젠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라빅은 별안간 칩을 쓸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이 초록 테이블에 밀어채치고 일어나서 조항을 데리고 이 작자들 사이를 재빨리 해치고 나가 어떤 섬으로 저 안티브의 바다 멀리 수평선에 떠있는 섬으로 가고 싶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녀를 떼어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다시 걸었다. 7번이 나왔다. 섬으로 가도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안정한 마음은 잡아들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팔에 안고 있는 것이 가장 잃기 쉬운 것이다. 이쪽이 버린 것은 결코 잃는 법이 없다. 공은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 섰다. 12번 그는 다시 걸었다. 고개를 들자 바로 조항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싱긋 웃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룰렛의 바퀴를 가리키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19번이 나왔다. 그는 판돈을 걸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조항은 이미 없었다. 그는 억지로 앉아있었다. 옆에 둔 담배값에서 담배를 한 개 뽑았다. 심부름꾼 하나가 불을 붙여주었다.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진 사나이로 제복을 입고 있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하고 그 사나이가 말했다. 그렇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29년경에는 달랐지요? 달랐었지. 라빅은 1929년에 칸에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사나이가 그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뿐인지 도무지 기억이 없었다. 어느 겨를에 사번이 나와있었다. 그는 좀 더 정신을 집중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동안의 체류비를 벌려고 이런 데서 분돈을 걸고 있는 것이 문득 어리석게 생각됐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 온 걸까? 어줍지 않게 마음이 약한 탓이다. 그 애에 딴 이유는 없다. 이런 약한 마음이 소리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차차 존먹어 가는 것이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면 뚝 부러져버려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모르소프가 말한 그대로이다. 여자를 잃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2, 3일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여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런 생활을 다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해줄 수 있는 다른 남자에게서 나는 저 여자에게 이제 헤어져야겠다고 말해줘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파리로 돌아가면 늦기 전에 헤어져야겠다. 그는 다른 테이블에서 더 계속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싫어졌다. 한 번 크게 놀아본 일은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항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바에 들어가서 꼬냑을 마셨다. 그리고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드라이브나 하려고 주차장으로 나갔다. 차에 발동을 걸려고 하는데 조항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급히 다가왔다. 저를 내버려 두고 가시려는 건가요? 한 시간쯤 드라이브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 거짓말!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저를 저 바보들과 함께 내버려 둘 생각이었어요.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당신은 저 바보들과 같이 있은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싶은 모양이군. 당신 탓이에요. 전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하고 보트를 탄 거예요. 제가 돌아왔을 때 왜 호텔에 안 계셨죠? 당신은 당신의 바보들과 저녁 약속을 하지 않았나?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돌아와 보니 당신이 안 계시니까 약속했을 뿐이에요. 좋아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이런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지. 그래, 재미있었나? 아니요? 그녀는 격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창백하고 대담한 얼굴에 입술이 새빨개서 검게 보였다. 지금은 1939년 2월이다. 파리에 돌아가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천천히 슬금슬금 온갖 하찮은 거짓말과 굴복과 말다툼으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여자와 헤어지고 싶다. 그런데 여자는 아직 여기에 있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했죠? 정한 곳은 없어. 그저 돌아다닐 뿐이야. 저도 함께 가요. 하지만 당신의 바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아요. 벌써 작별인사를 하고 왔으니까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나쁘지 않군. 하고 라비근 말했다. 당신은 제법 신중한 어린애야. 뚜껑을 닫을 테니 좀 기다려요. 그대로 두세요. 애투가 있어서 춥지 않아요. 천천히 모세요. 별로 하는 일 없이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말다툼 같은 것은 안 하고 앉아있는 카페 앞을 모조리 지나가요. 그녀는 그의 옆자리에 미끄러지듯 들어와서 그에게 키스를 했다. 전 리비라에 처음 왔어요. 라빅, 못살게 굴지 말아요. 네? 당신하고 정말로 함께 지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밤도 이젠 춥지 않고 전 행복해요. 그는 차가 붐비고 있는 길을 빠져나와 오델 카루통을 지나서 주황레팽 쪽으로 달렸다. 처음이에요. 하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처음이에요, 라비. 당신이 말하는 것은 듣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는 그에게 몸을 찰싹 붙이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잊어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운전을 참 잘하시는군요. 정말 멋있어요. 그 바보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이 운전하는 걸 보고 싶었대요. 하지만 당신은 무서운 분이에요. 과거라는 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바보들의 생활이라면 전 벌써 당신 생활의 몇백배를 알고 있어요. 어디서 칼바도스를 마실 수 없을까요? 오늘 밤처럼 흥분한 뒤에는 그게 필요해요. 당신과 함께 살기는 참 어려워요. 차는 마치 낮게 달아가는 새처럼 달려갔다. 너무 빠른 것 같아? 하고 라비근 물었다. 아니, 좀 더 빨리 몰아도 괜찮아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듯이 말이에요. 밤바람이 기전에 울려요. 저는 사랑의 벌집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랑 때문에 저는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게 됐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부풀어 올라와요. 마치 옥수수밭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앞에서는 여자같이 말이에요. 제 마음은 흙 위에서 뒹굴고 싶어 하고 있어요. 풀밭에서 뒹굴고 뛰고 싶어 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제 마음은 차를 몰고 있는 당신을 사랑해요. 파리 같은 곳엔 돌아가지 말아요. 보석이 가득 든 트렁크를 훔치든가 은행 강도를 해요. 그리고 이 차를 훔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요. 라비근 조그만 바 앞에서 차를 세웠다. 모터에 웅웅거리던 소리가 그치고 갑자기 멀리서 깊은 바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자, 내리지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의 칼바도스가 여기 있을 거야. 벌써 꽤 마셨지? 지나칠 정도로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그 바보들의 짓거리는 소리를 더 참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내게로 오지 않았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지. 내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지 뭘 먹기는 했나? 약간 배가 고파요. 많이 땄어요? 응. 그럼 제일 비싼 레스토랑으로 가서 캐비아를 먹고 샴페인을 마시기로 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던 옛날의 우리 부모들처럼 지내봐요. 태평스럽고 센치멘탈하게 걱정도 없이 속박을 받지 않고 매우 친하게 그리고 눈물과 달림과 협죽도와 바이올린과 바다와 사랑으로 그리고 전 믿고 싶어요. 우린 어린애와 정원과 집을 가질 것이라고. 당신은 여권도 있고 당신은 여권도 있고 장래 희망도 있으며 저는 당신을 위해서 대단히 출세할 수 있는 걸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신이 하룻밤이라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생그듯 웃었다. 이것은 모두가 그 천한 취미의 일부예요. 라빅. 모두가 그 천한 취미의 일부예요. 자. 하고 그는 말했다. 샤토 마드리도로 가지. 산 위에 있어. 러시아 사람들의 집시가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있지. 이른 아침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회색빛이었다. 파도는 없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빛깔도 없었다. 수평선 위에 가느다란 은빛 금이 한 줄기 물에 떠올라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두 사람이 마지막 손님이었다. 집시들은 낡은 포드차를 타고 뱀처럼 꼬불꼬불한 산길을 먼저 내려갔다. 보이들은 시트로행을 타고 내려갔고 요리산은 1929년 형인 6인승 들라에이로 장보러 가고 어느새 날이 새는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밤은 이제 지구의 반대쪽으로 가버렸어. 얼마 안 가서 밤을 쫓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나올 거야. 지구의 회전과 같은 속도로 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당신이 새벽 4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4시로 해둘 수가 있어. 우리는 시간과 함께 지구의 주위를 날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시간은 멈춰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조왕은 그에게 몸을 기댔다. 멋지군요. 참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당신은 웃겠지만. 아니야. 정말 멋있어. 조왕.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 비행기는 어디 있죠? 그런 비행기가 발명될 때쯤은 우리는 늙어버렸을 거예요. 라빅. 전 늙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늙고 싶어. 정말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아니 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서. 전 늙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늙지 않을 거예요. 생활은 당신의 얼굴을 뛰어넘어가고 당신 얼굴은 점점 예뻐질 거야. 늙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비로소 늙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예요.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너와는 헤어진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너와 헤어진다. 도대체 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칸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몸을 움직였다. 이제 파티는 끝났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부만으로 살지 않고 전체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언저리까지 가득 차서 더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안정되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돌아가요. 임시로 빈 우리 집으로요. 시골의 별장처럼 보이는 하얀 호텔 말이에요. 차는 발동을 걸지 않고 그대로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날이 자츰 밝아왔다. 땅은 이슬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라빅은 헤드라이트를 껐다. 코누리실을 지날 때 야채와 꽃을 실은 커다란 짐차와 마주쳤다. 니스로 가는 길이었다. 그 다음에 알제리 토인 기병에 일개 중대를 앞질렀다. 모터의 웅웅거리는 소리 사이로 귀마다의 말발급 소리가 들렸다. 자갈을 깐 길에서는 말발급 소리가 뚜렷하게 거의 인공적으로 울렸다. 기병들의 얼굴은 애투의 두건 속에서 검게 보였다. 라빅은 조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긋 웃었다. 그 얼굴은 파리하고 지쳐 있어서 전보다 가냘프게 보였다. 어제라는 날은 먼 저쪽으로 가라앉아버리고 아직 제대로 시간이라는 것을 갖지 않은 이 마술과도 같은 어둡고 조용한 아침 그대로 둥실 떠있는 정적에 쌓인 공포도 의심도 없는 이 아침에 곱게 지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그에게 지난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 안티브 만이 커다란 호를 그리며 두 사람에게로 다가왔다. 새벽은 차츰 밝아졌다. 세 척의 구축함과 한 척의 순양함으로 편성된 네 척의 군함. 그 철회색 그림자가 차차 밝아가는 새벽의 빗속에서 뚜렷이 떠올랐다. 밤중에 항구에 들어온 듯했다. 그곳은 차차 멀어져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낮게 우협하듯이 묵묵하게 정박하고 있었다. 라빅은 조항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리비에라에서 돌아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마치 어린애들의 장난 같은 일을 보았다. 새로 짓는 빌딩이 마치 모델 케이스로 지어놓은 것처럼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발판이 마치 은빛 철사의 세공처럼 맑게 갠 하늘에 뚜렷하게 보였다. 그런데 그 발판 중 하나가 빠져서 사람이 하나 달라붙은 강목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달라붙은 성냥개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자꾸만 떨어져 내려 끝없이 떨어지는 듯했다. 사람의 모습이 그 강목을 놓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치 작은 인형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어설프게 공중을 헤엄쳐 내려오는 듯이 보였다. 일순간 세상이 죽은 듯이 얼어붙어 정지해 버린 것 같았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다만 작은 모습과 단단한 강목만이 자꾸만 떨어져 내려왔다. 다음 순간 온갖 것이 웅성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빅은 자기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뛰어갔다. 희생자는 길바닥에 누워있었다. 1초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거의 없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다. 라빅은 사람들을 밀어져치고 들어갔다. 두 사람의 노동자가 희생자를 들어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일으키면 안 돼. 그대로 둬요. 하고 라빅은 소리쳤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입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섰다. 두 노동자는 희생자를 반쯤 일으키다 말고 멈추었다. 살짝 내려놔. 조용해서. 살며시. 당신은 뭐요? 노동자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의사요. 그렇소? 됐어. 노동자들은 희생자를 길바닥에 눕혔다. 라빅은 그 곁에 꿇어 앉아 길을 기울였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치고 몸을 만져봤다. 그러고는 일어섰다. 어때요? 아까의 노동자가 물었다. 기절했죠? 라빅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죽었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죽었다고요? 그렇소. 하지만. 하고 그 사나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조금 전에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요. 여기 의사가 있소? 하고 입을 멍하니 벌리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 뒤에서 누가 말했다. 무슨 일이오? 라빅이 물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 말이오? 강목이 얻어 맞았는데 피를 흘리고 있어요. 라빅은 사람들을 해치고 빠져나왔다. 커다란 푸른 앞치마를 두른 키 작은 여자가 석회 구렁 옆에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주름이 잡히고 새파랗게 질려서 눈이 석회 덩어리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목덜미 아래쪽에서 피가 작은 분수처럼 비스듬히 선을 그으며 세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몹시 지저분해 보였다. 머리 밑에 시꺼먼 피가 흥건히 개었다가는 이내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라빅은 손가락으로 동맥을 눌렀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붕대와 작은 구급대를 꺼냈다. 이걸 좀 잡아주시오. 하고 그는 곁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네 개의 손이 한꺼번에 구급대를 잡으려고 덤볐다. 구급대는 모래 위에 떨어져서 풀렸다. 그는 가위와 막대기를 끄집어내고 붕대를 찢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도 움직이지 않았다. 빳빳이 굳어서 전신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강목이 여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쳤던 것이다. 어깨는 으스러져 있었다. 쇄골이 부러지고 관절도 깨져 있었다. 관절은 이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왼쪽 파리로군. 하고 라빅은 조심스럽게 목덜미를 살펴보았다. 피부가 찢어져 있었지만 그 애에는 상처가 없었다. 한쪽 발이 삐어있었다. 그는 뼈마디와 다리를 두드려보았다. 회색 양말은 조각조각 기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완전했고 무릎 아래에 검은 밴드를 메고 있었다. 그야말로 꼼꼼하게 차렸군. 검은 목구두 그리고 기운 흔적이 있었다. 구두꾼은 이증매듭으로 되어 있고 구두코는 손질이 되어 있었다. 누구 전화로 구급차를 불러줄 수 있겠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아마 순경이 걸었을걸? 하고 잠시 후에 누군가 대답했다. 라빅은 얼굴을 들었다. 순경? 지금 어디 있소? 저기요. 어떤 사람과 함께. 라빅은 일어섰다. 그럼 모두 끝났군. 그는 가려고 했다. 그때 그 순경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타났다. 수첩을 손에 든 젊은 순경이었다. 흥분한 듯 짧고 끝이 뭉툭한 연필에 침을 발랐다. 잠깐 기다려주시오. 하고 그는 적기 시작했다. 응급치료는 해 놓았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난 지금 아주 급해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의사신가요? 동맥을 매 두었소. 그 뿐이죠. 이제 구급차가 오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성함을 적어두어야겠어요. 증인이시니까요. 중요합니다. 여자가 죽을지도 모르고요. 죽지 않을 거요. 모를 일이죠. 배상 문제도 있고. 구급차는 불렀소? 그것은 제 동료가 합니다. 자 방해하지 맙시다. 시간만 더 걸릴 테니까요.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당신은 가려고 하는 거요? 하고 한 노동자가 책망하듯이 라빅에게 말했다. 내가 없었더라면 여자는 죽었을 거요. 그러니까 말이요. 하고 노동자는 분명한 이유도 없이 말했다. 가서는 안 되지요.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다. 모자를 쓴 남자가 앞쪽에 나타나서 싱긋 웃었다. 붕대 감는 장면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라빅에게 말했다. 실소. 신문에 낼 겁니다.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당신 사진이 주소와 함께 당신이 저 여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타이틀로 신문에 날 겁니다. 좋은 선전이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좀 이쪽이 광선이 좋아요. 제발 좀 비켜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이 여자에겐 구급차가 급하단 말이요. 붕대가 언제까지나 견디지는 못해요. 구급차가 오는 거나 잘 보아주시오. 우선 조사를 끝내야겠습니다. 하고 순경은 말했다. 저 죽은 사람은 당신에게 이름을 대주었소? 하고 점잔을 빼는 듯한 젊은이가 물었다. 잠자코 있어. 하고 순경은 젊은이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이쪽에서 한 장 더 찍어주시오. 하고 누군가가 카메라맨에게 말했다. 왜 그러시오? 저 여자가 통행금지 구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요. 이 길은 차단되어 있었단 말이요. 저기를 보시오. 그는 비스듬히 서 있는 주의, 우염 이라고 쓴 팻말을 가리켰다. 저게 잘 보이도록 한 장 찍어주시오. 우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손해배상은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소. 난 신문사에 사진반이요. 하고 모자를 쓴 사나이가 거절했다. 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찍는단 말이요. 하지만 이건 재미있는 일이요. 이보다 재미있는 게 어디 있소. 배경에 팻말이 들어간단 말이요. 팻말 같은 건 재미없소. 생동감이 있어야지. 그럼 당신이 조서에 기록해 주시오. 그 사나이는 순경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순경은 화를 내며 물었다. 난 건축회사 대표요. 알았어. 하고 순경은 말했다. 당신도 좀 있어주시오. 당신 이름이 뭐죠? 이름쯤은 알고 있을 테지? 하고 그는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입술을 움직였다. 눈두덩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비 같다. 몹시 지쳐있는 회색 나비 같다.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고와 동시에 나는 정말 바보구나. 어떻게든 달아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기랄. 하고 순경이 말했다. 미쳐버렸을지도 모르지. 귀찮게 되어가는데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조서나 꾸미겠나. 3시면 근무 시간이 끝나는데. 마르셈. 뭐라고? 잠깐 기다려봐요. 뭐라고요? 순경은 다시 몸을 구부렸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뭐라고 했어? 순경은 소리쳤다. 다시 다시 한번 말해봐요. 여자는 그래도 말이 없었다. 당신이 쓸데없이 지껄이는 바람에 하고 순경은 건축 회사 대표에게 쏴붙였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조서나 꾸미겠나. 그 순간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맙소. 하고 카메라맨이 말했다. 그야말로 생동감이 충분하오. 여보 우리 팻말도 함께 찍었소? 하고 건축 회사 대표가 순경의 말을 듣지 않고 물었다. 당장 여섯 장을 주문하겠소. 거절하겠소. 하고 카메라맨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사회주의자여. 즉시 보험금이나 지불하시지. 이 재벌의 사냥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구급차였다. 지금이다.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겼다. 그러나 순경이 그를 붙잡았다. 경찰서까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록을 완벽하게 해야 하니까요. 이번엔 또 다른 순경마저 그의 옆에 섰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따라갔다. 경찰서의 담당 직원은 형사와 조서를 꾸민 순경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라빅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아니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럼 어디 사람이죠? 체코 사람이요. 여기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외국인은 귀화하기 전엔 개업할 수가 없을 텐데. 라빅은 싱긋 웃었다. 난 개업하지 않았어. 여행자로서 와 있을 뿐이요. 놀러 온 거요. 여권을 가지고 왔소? 그런 게 필요한가? 베트남? 하고 다른 직원이 물었다. 이분은 그 여자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주소도 알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잖아. 게다가 다른 증인도 있어. 흥미 있는 일이야. 당신 여권 가지고 있소? 아니면 신분 증명서라도? 물론 없소. 하고 라빅은 말했다. 누가 여권을 가지고 다닌답니까? 그럼 어디 있소? 영사관에 있소. 일주일 전에 제출했죠. 기간을 연장하려고. 라빅은 여권을 호텔에 두었다고 하면 순경이 호텔로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곧 탄로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 주소도 엉터리로 했던 영사관이요? 페르낭이 물었다. 체코 영사관이요. 전화를 걸어보면 곧 알겠지. 페르낭은 라빅을 쳐다보았다. 그렇겠지요. 페르낭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좋아 하고 말했다. 한 번 전화해 봅시다. 그는 일어서서 옆방으로 갔다. 다른 직원 한 사람이 매우 난처해 하였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라빅에게 바랬다. 물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곧 해명이 되겠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명이라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는 담배를 꺼내면서 태연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구에 그 형사가 서 있었다. 그렇지만 우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그를 정말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형사를 밀치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밖에도 건축회사 사람과 두 사람의 노동자가 있었다. 그는 단념했다. 빠져나가기는 힘들다. 아마 문 밖에도 두서너명의 경관이 서 있을 것이다. 이윽고 페르낭이 들어왔다. 병사관에 당신 이름으로 된 여권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죠. 이런 문제를 지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니까요. 하지만 그 직원은 알고 있던데요?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체코 사람이 아니지요. 하고 페르낭이 말했다. 여보게 페르낭 하고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당신의 말에는 체코 사람의 말투가 없소. 아닐는지도 모르죠. 당신은 독일 사람이야. 하고 페르낭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거요. 천만에 하고 라빅은 대답했다. 난 모로코 사람이고 이 세상에 프랑스 여권은 모두 가지고 있소. 이봐요. 하고 페르낭은 소리를 버럭질렀다. 당신은 프랑스의 식민지 제국을 모욕하는 거요. 빌어먹을 하고 노동자 하나가 말했다. 건축회사의 대표는 마치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페르낭 그만해 두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체코 사람이 아니야. 도대체 여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대답을 좀 해봐요. 사람의 껍질을 쓴 지색기록은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물속에 집어넣든 달리 어찌하든 쉽게 죽지 않을 사람의 탈을 쓴 지색기다. 내게 여권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이 멍청이 같은 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지색기는 무슨 냄새를 맡고 구멍에서 기어나온 것이다. 대답 좀 해보라니까. 페르낭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한 장의 종이조각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 내가 그 종이쪽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녀석은 내게 용서를 빌며 고개를 숙일 것이다. 가령 내가 일가족을 몰살하든 은행을 털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녀석은 내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오늘날에는 감옥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는 서른세 살이 되기 전에 학살을 당했을 것이다. 그게 분명하실 때까지는 당신은 여기 있어야겠소. 하고 페르낭이 말했다. 내가 조사를 하겠소. 좋을 대로 하시오. 라빅은 말했다. 페르낭은 발을 구르며 나가버렸다. 다른 직원은 자기의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친구는 이런 일엔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괜찮소. 우린 끝났소? 하고 노동자 하나가 물었다. 끝났소. 그럼 됐군. 하고 그는 라빅에게 몸을 돌렸다. 세계혁명이 일어나면 여권 같은 건 필요 없을 거요. 양해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직원은 말했다. 페르낭의 부친은 세계대전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독일 사람을 미워하죠. 그는 잠깐 난처한 듯이 라빅을 쳐다보았다. 어떤 사정인지 짐작이 가는 모양이었다. 참 안됐습니다. 저 혼자였더라면. 괜찮아요. 라빅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페르낭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전화를 좀 쓸 수 없을까요? 좋습니다. 저기 책상이 있습니다. 빨리 거십시오. 라빅은 모르소프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독일어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베베르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조항에게는 어떻게 할까? 하고 모르소프는 물었다. 라빅은 망설였다. 아직은 알리지 말게. 내가 잡혀있다고. 그렇게만 전해주게. 하지만 이삼일이면 잘될 거라고 해주고 좀 돌봐주게나. 알았어. 하고 모르소프는 대답했지만 별로 신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페르낭이 돌아왔을 때 라빅은 수화기를 놓았다. 지금 어느 나라 말을 했어? 하고 그는 희죽 웃으며 물었다. 체코 말이요? 에스페란토요. 하고 라빅은 대답했다. 이튿날 오전 베베르가 찾아왔다. 지독한 곳이군.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프랑스의 감옥은 아직은 진짜 감옥이지. 하고 라빅은 대답했다. 아직은 인도주의 때문에 부패되진 않았어. 18세기 그대로 훌륭하고 냄새나는 곳이지. 괘심하군. 하고 베베르는 말했다. 이런데다 자네를 집어넣다니 정말 괘심하군. 인간은 착한 일을 해서는 되겠어. 그렇게 곧 벌을 받게 되거든. 그 여자를 그대로 피를 흘리게 내버려 둘 걸 그랬어. 우리는 철의 시대에 살고 있어. 베베르. 무쇠 시대지. 그런데 저 친구들은 자네가 불법 입국했다는 것을 알아냈나? 물론. 주소도? 주소는 물론 안 됐지. 앙테르나슈날의 이름도 절대로 될 수 없지. 호텔 여주인이 개출도 안 하고 손님을 받았다고 벌을 받게 될 테니까. 그리고 당장 임검을 해서 피난민 10명 쯤은 쉽게 붙잡을 테니까. 이번엔 주소를 오델 랭커르스토로 했어. 비싸고 훌륭하고 자그마한 호텔이지. 언젠가 한 번 묵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자네의 새 이름은 보제크란 말이지? 블라디미르 보제크지. 하고 라빅은 핑그두섰다. 네 번째 이름일세. 제기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빅?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전에도 두어 번 여기 들어온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징역을 살게 된단 말이야. 빌어먹을. 사실 세상은 나날이 인간적으로 되어가고 있어. 위험하게 살라고 니체는 말했지. 피난민은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어. 본인은 아니지만. 그럼 만일 알아내지 못한다면 두 주일 정도지. 그러면 전래대로 주방이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돌아오지. 다시 붙잡힐 때까지 말인가? 응. 이번은 상당히 길었어. 2년이나 됐어. 일생이라고도 할 수 있지. 무슨 도리를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자는가? 할 수 없지. 다른 도리가 있어야지. 베베르 베베르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디랑이면 되겠군. 하고 말했다. 됐어. 디랑은 아는 사람이 많고 유력자니까. 하고 말을 끊었다. 그렇지. 자넨 거물끄 환자 한 사람을 수술해 주지 않았나? 왜 그 담당을 수술한 사람 말이야? 그건 내가 아니라 뒤랑이. 베베르는 웃었다. 물론 그 늙은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하지만 무슨 대책을 세울 수는 있는 거야. 내가 한번 부탁해보지. 소용이 없을 거야. 얼마 전에 이천프랑을 우려냈으니까. 그런 타입의 사람은 그런 일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거든. 잊어버릴 거야. 하고 베베르는 재미있는 듯이 말했다. 그는 자네가 그런 유령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겁을 먹을 거란 말이야. 자네는 그 사람 대신 여러 번 수술을 해 주었으니까. 게다가 그는 자네가 없으면 아주 곤란하거든. 누구든 다른 사람을 곧 찾아내겠지. 비노든가 아니면 피난민 의사를 말이야. 얼마든지 잊지. 베베르는 수염을 쓰다듬었다. 자네만한 솜씨를 가진 사람은 없어. 아무튼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지. 오늘이라도 해보겠어. 지금 내가 해줄 일은 없나? 식사는 어떤가? 형편없어. 하지만 가져오라고 할 수 없어. 담배는? 괜찮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네로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목욕을 하고 싶어. 라빅은 거기서 두 주일을 지났다. 유태인 연광공 유태계 작가 그리고 폴란드 사람 하나와 함께였다. 연광공은 베를린의 향수를 느끼고 있었다. 작가는 베를린을 미워하고 있었다. 폴란드 사람은 그런 것은 무관심했다. 라빅은 담배를 나눠 피웠다. 작가는 유태인들의 농담을 지껄였다. 연광공은 냄새를 없애는 전문가로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두 주일 후에 라빅은 불려나갔다. 맨 먼저 서장 앞으로 끌려갔다. 서장은 그가 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다. 가지고 있소. 그럼 됐어. 택시로 가시지. 직원 하나가 따라왔다. 거리엔 밝은 햇빛이 내리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밖으로 나오게 되어 기뻤다. 노인 하나가 문앞에서 풍선을 팔고 있었다. 왜 감옥 앞에서 그런 것을 팔고 있는지 라빅은 알 수가 없었다. 직원은 택시를 불렀다. 어디로 가는 거요? 하고 라빅이 물었다. 장관에게 어떤 장관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독일의 강제수용소 장관이 아니라면 어떤 장관이든 상관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꼭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잔악한 테러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가서 어쩔 수도 없게 되는 일이다. 그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택시 택시에는 라빅은 라빅은 스위치를 넣었다. 야채시장 뉴스에 이어서 정치 뉴스가 나왔다. 직원은 하품을 했다. 라빅은 다이얼을 돌렸다. 음악이었다. 유행가였다.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샤럴 트레네루군 하고 그는 말했다. 매닐 몽탕 인류급 이지 택시가 멈췄다. 라빅은 돈을 치렀다. 그는 대기실로 끌려갔다. 세계 어느 곳의 대기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기대와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누군가 방문객이 놓고간 낡은 파리 생활을 읽으며 반시간쯤 앉아있었다. 두 주일이나 책을 읽지 않은 뒤라. 그것이 무슨 고전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다가 장관 앞으로 끌려갔다. 잠시 후에야 그 키가 작고 뚱뚱한 사나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다. 대개 수술할 때 그는 얼굴 같은 것은 보지도 않았다. 얼굴은 번호와 같은 것이어서 관심이 없었다. 그저 환부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 얼굴만은 호기심을 느껴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바로 그 사나이가 지금 제법 건강한 듯 담낭을 잘라낸 뚱뚱한 배를 다시 볼룩하게 하고 앉아있는 것이다. 르발 르발이었다. 라빅은 베베르가 뒤랑에게 한번 부탁해보겠다고 한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설마 르발 앞에 끌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르발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렇게 해서 여유를 갖는 것이다. 이윽고 그는 으르렁대듯 말했다. 물론 당신 이름은 보제크가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오? 로이만입니다. 라빅은 베베르와 그렇게 짜두었던 것이다. 베베르는 디랑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보제크는 너무 이상한 이름이었다. 당신은 독일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피난민이요? 그렇습니다. 알 수 없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피난민의 전부가 다 유태인은 아닙니다. 하고 라빅은 말했다. 왜 속였소? 이름 말이요. 라빅은 어깨를 으쓱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니 우리들이 재미로 거짓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르발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대체 당신은 우리가 재미삼아 당신들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오? 해색 머리다 라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때는 머리가 히끗히끗한 해색이었다. 누선은 지저분한 푸른색이었고 입은 반쯤 벌린 채였다. 그때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이 녀석은 썩어빠진 담낭을 속에 담고 있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였지. 어디 살고 있소? 주소도 속였지? 여기저기서 살았지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하는 식으로 얼마 동안이요? 3주일입니다. 3주일 전에 스위스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국경 밖으로 쫓겨났지요. 법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은 서류가 없는 한 어디서도 살 권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아직도 자살할 결심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아시겠죠? 우리가 당신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서입니다. 독일에 있었으면 좋았지. 르발은 물어 뜯듯이 말했다. 독일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 모두들 과장해서 말하고 있어. 조금만 잘못 잘랐더라면 너는 지금 여기서 이런 수작을 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라빅은 생각했다. 구더기 같으면 여권 없이도 내 국경선을 넘었을 것이다. 혹은 너는 한움큼의 죄가 되어 지금쯤 유골 단지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어디서 살았소? 르발이 물었다. 다른 친구들을 잡기 위해선 그게 알고 싶겠지.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인류 호텔을 돌아다녔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늘 딴 이름으로 하루나 이틀씩만 묵었지요. 거짓말 잘 알면 어째서 모르시죠? 라빅은 문득 염증이 느껴져서 말했다. 르발은 울컥 화가 침인 듯 손바닥으로 책상을 꽉 쳤다. 뻔뻔스러운 소리 말라고 그리고 그는 곧 자기의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가위를 친 겁니다. 하고 라빅이 말했다. 르발은 그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은 자신을 뻔뻔스럽다고 생각지 않소? 하고 그는 갑자기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상대편이 완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뻔뻔스럽다고요? 라빅은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그것을 뻔뻔스럽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뉘우쳐 가마원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위수단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형의 선고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탄혼하는 범죄인의 기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내가 나치가 아니고 따라서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분이 되라는 겁니까? 우리들은 다만 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감옥과 경찰과 굴욕을 모조리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범죄인이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우리들은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게 뻔뻔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은 여기서 개업하고 있었소? 르발이 물었다. 아니요. 흉터는 지금쯤은 조그맣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때는 정말 깨끗이 깨맸으니까. 그렇게 지방이 많았으니 정말 힘든 일이었지. 이 작자는 그 후에 다시 처먹은 것이다. 처먹고 처마시고 한 것이다. 그게 가장 위험하단 말이오. 르발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시험도 안 치르고 치체도 받지 않고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는지 알 수가 없지. 당신이 말하는 삼주일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오.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불법적인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 누가 알겠소? 너의 뱃속에서 동맥은 경화되고 간장은 부어오르고 담낭은 발효되고 있었소.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손에 대지 않았더라면 너의 친구 뒤랑은 아마도 엉터리 방법으로 아프지 않게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그 때문에 애과의사로서의 명성을 더욱 올리고 요금을 인상했을 것이다. 그게 가장 위험하단 말이오. 하고 르바른 되풀이했다. 당신은 개업할 수 없게 되어 있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맞는 거지. 이건 명백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권위자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분도 나와 완전히 같은 의견이었소.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의학에 대해서 소양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거요. 설마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지. 설마 여기서 뒤랑의 이름을 대진 않겠지. 세상에 이런 농담은 있을 수 없지. 뒤랑 교수요. 하고 르바른 뽐내듯이 말했다. 그분 말이 치료사들이나 갓 졸업한 의대생 마사시사 조수 따위가 프랑스에 오면 모두 독일에선 대단한 의사였다고 떠버린다는 거요. 대체 누가 그것을 치체할 수 있겠소. 법을 어긴 수술 낙태 산파와 한패가 되는가 하면 엉터리 치료 그 밖에도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아무리 엄중하게 다루어도 불충분해. 뒤랑이라 하고라빅은 생각했다. 이것이 이천프랑에 대한 그 녀석의 복수다. 그건 그렇고 지금 그 녀석의 수술을 누가 해주고 있을까. 틀림없이 비노겠지. 다시 그전대로 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벌써 루발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베베리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다. 베베르라는 의사가 당신의 일을 부탁해왔소. 그 사람을 알고 있소? 네. 좀 알지요. 그 사람이 여기 왔었소. 루발은 잠깐 동안 똑바로 앞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크게 재채기를 한 다음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풀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손수건을 접어서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소. 우리는 엄격해야 하오. 당신은 추방이오. 알고 있소. 전에도 프랑스에 쓴 적이 있소? 없어. 되돌아오면 6개월 징역이오. 알겠소?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방되도록 추선하겠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오. 돈을 가지고 있소? 있습니다. 됐소. 그럼 국경까지의 호송 경관과 당신 여비는 당신이 집을 해야 하오.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정된 시간까지 돌아가야 하오? 하고 라빅은 호송 경관에게 물었다. 정해져 있진 않소. 사정에 따라 다르죠. 왜 그러시오? 아페리티프를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경관은 그를 쳐다보았다. 달아나진 않을 테니까.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25프랑짜리 지폐를 한 잔 꺼내들고 만지작거렸다. 좋소. 2, 3분 정도라면 아무래도 마찬가지니까. 그들은 다음 술집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어느새 테이블 여러 개를 밖에 내놓고 있었다. 시원하긴 했으나 햇볕은 뜨거웠다. 뭘 드시겠소? 하고 라빅이 물었다. 아메르 피콩을 하겠소. 이런 시간엔 다른 것을 할 수 없지. 난 흰눈 주시오. 물을 타지 말고. 라빅은 편안하게 앉아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길가의 가로수까지에는 갈색의 새싹이 빛나고 있다. 갓 구워낸 빵과 새 포도주의 냄새가 흘러온다. 보이가 잔을 둘 가지고 왔다. 전화는 어디 있지? 하고 라빅은 물었다. 안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화장실 옆입니다. 그렇지만 하고 경관이 말했다. 라빅은 25프랑짜리 지폐를 구겨서 경관의 손에 치워주었다.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지 대강 짐작하시겠소? 도망가지는 않을 거요. 함께 가도 좋소. 자. 경관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아, 알았어. 하고 그는 일어났다. 조항 라빅 아니, 어디 계세요? 나오게 됐어요? 어디 계신지 말해줘요. 술집이야. 진짜로 어디 계신지 말해줘요. 정말 술집에 있어. 어디예요? 이젠 유치장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모르소프는 그 친구는 당신에게 사정을 그대로 말했던 거야. 그 사람은 당신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알았으면 곧장 달려갔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조항. 그렇게 하는 편이 좋았어. 왜 술집 같은 데서 전화를 걸죠? 어째서 이리로 오시지 않아요? 안 돼. 2, 3분밖에 시간이 없어. 경관에게 부탁해서 겨우 여기서 잠시 동안 쉬고 있는 거야. 조항. 2, 3일 중에 스윗으로 추방될 거야. 그러면 라빅은 창밖을 힐끗 내다보았다. 경관은 카운터에서 기대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곧 돌아오겠어. 그는 기다렸다. 조항. 가겠어요. 곧 가겠어요. 거기 어디죠? 안 돼. 거기서 오자면 30분은 걸릴 거야. 지금 2, 3분밖에 시간이 없어. 경관을 꼭 잡아두세요. 돈을 줘요. 제가 돈을 가지고 갈 테니까.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소용없어. 뻔한 거야. 이제 전화를 끊어야겠어.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난차하게 됐군. 괜히 전화를 걸었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나 당신을 만나고 싶은지 몰라. 조항. 그럼 오세요. 그 사람도 함께 데리고 오면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이제 전화를 끊어야 해.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빨리 말해줘. 뭐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지금 뭘 잊고 있어? 어디 있지? 제 방이에요. 침대예요. 어젯밤 늦게 돌아왔어요. 곧 갈아입고 가겠어요. 어젯밤엔 늦었다. 물론이지. 내가 유치장에 들어앉아 있어도 모든 일은 잘 되어가지. 그런 건 잊어버리고 침대에서 반쯤 잠이 들어 베개 위에 물결치는 머리카락. 의자에 내던진 양말 야해복 오만가지가 어지럽게 흔들린다. 자신의 입김으로 반쯤 흐려진 무더운 전화실의 창문. 마치 수족관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그 창 속에서 아득한 곳에 있는 듯한 경관의 머리가 흔들린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만 끊어야겠어 조항. 조항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렇게 가실 수는 없어요. 지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안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베개를 밀치고 전화기를 무기처럼 원수처럼 손에 움켜잡고 떨리는 어깨 깊고 어두워진 눈.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저 스위스로 여행 갈 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국제연맹의 기관총을 한차 팔러 가는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돌아와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전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한 말을 다시 한번 해봐.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노기가 어려 있었다. 제겐 맨 나중에 가서야 말해주는군요. 베베르는 당신을 면회할 수 있어도 저는 안 돼요. 모르소포에게는 전화를 걸면서도 제게는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떠나버리다니. 원 참 하고 라빅은 말했다. 싸움은 그만두기로 하지 조항.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알았어. 이제 그만 끊어야겠어. 조항. 라빅. 라빅. 왜 그러지?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당신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돌아오겠어. 그래요. 그래요. 잘 있어 조항. 곧 돌아오겠어. 그는 잠시 동안 후덥지근한 전화실 속에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수화기를 그대로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문을 열었다. 경관은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그는 선량한 미소를 지었다. 끝났소? 끝났소. 두 사람은 밖에 있는 그들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라빅은 자기 잔을 비웠다. 괜히 전화를 걸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걸기 전에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다. 전화로 말을 하면 이해가 되기 마련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야 할 게 아닌가. 내게도 조항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는 다시 한 번 전화실로 들어가서 조항을 불러내어 그녀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재다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내가 왜 그녀를 만날 수 없는가를 말해주고 싶었다. 지저분하고 감금된 지금의 자기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고 나온다 해도 역시 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는 걸 하고 경관이 말했다. 그럽시다. 라빅은 보이를 불렀다. 꼬냑 작은 병 두라고 신문 모조리 카포랄 한다스를 주게 그리고 계산도 해주게 그는 경관을 쳐다보았다. 괜찮겠죠? 인간은 역시 인간이니까 하고 경관은 말했다. 보이가 병과 담배를 가져왔다. 마개를 따주게 하고 라빅은 조심스럽게 담배값을 여기저기 호주머니에 갈라넣었다. 그리고 오프너가 없어도 쉽게 뽑을 수 있도록 병마개를 다시 닫아서 애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아주 익숙한데요? 하고 경관이 말했다. 훈련이 되어 있죠. 한심하게도 어렸을 때는 늙어서까지 이런 인디언 놀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꼬냑을 보더니 폴란드 친구와 작가는 미친 듯 좋아했다. 연관궁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맥주를 좋아해서 베를린의 맥주맛이 얼마나 좋은가를 장황하게 들어놓았다. 라빅은 마룻바닥에 들어놓아서 신문을 읽었다. 폴란드 친구는 읽지 않았다. 프랑스 말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저 담배를 피우며 좋아했다. 밤이 되자 연관궁이 훌쩍울쩍 울기 시작했다. 라빅은 잠이 깨어있었다. 그는 숨을 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창 너머로 창백한 하늘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밤늦게 연관궁이 울음을 그친 후에도 잠은 오지 않았다. 지나치게 편한 생활을 한 것이다. 이제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벌써 너무 많아졌다. 라빅은 정거장에서 나왔다. 몹시 피곤했다. 마늘 냄새 나는 사람, 개를 데리고 있는 사냥꾼, 닭과 비둘기가 든 바구니를 품에 아는 여자들과 함께 푹푹 찌는 듯한 기차 속에서 13시간을 지낸 것이다. 그 이전은 국경에서 그럭저럭 3개월을 보냈다. 황혼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었다.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마치 롱포항의 주위에 거울로 피라밋이라도 세워져 5월의 회색으로 저물어가는 마지막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로 거울에 피라밋이 서있는 것이었다. 튤립의 화단 뒤에 여기저기 마치 유령처럼 늘어서 있었다. 저게 대체 뭐요? 그는 옆에 있는 파헤친 화단을 매만지고 있는 정원사에게 물었다. 거울이죠. 정원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요전에 왔을 때는 저런 것이 없었는데요. 오랫동안 여기 안 계셨나요? 3개월 동안이요. 3개월? 이건 요 두 주일 사이에 세워진 겁니다. 영국의 임금님을 위해서요. 저기에 얼굴을 비춰보신단 말이죠. 어처구니 없군. 정말 그래요. 정원사는 별로 놀라운 기색도 없이 대답했다. 라빅은 다시 걸어갔다. 3개월 3년 3일 시간이란 무엇인가? 무이며 일체이다. 밤나무에는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다. 그때는 이파리 하나 달려있지 않았는데 독일은 또 협정을 어기고 체코슬로바키아 전부를 점령해버렸다. 제네바에서는 망명계 요제프 블루멘탈이 국제연맹 해관 앞에서 신경질적인 웃음에 발작을 일으키며 권총 자살을 했다. 벨포르에서 폐렴에 걸려 권토라는 가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때의 자국이 지금도 가슴속 어딘가에서 쑤시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여자의 가슴과도 같이 부드러운 이 저녁에 나는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에겐 조금도 놀라운 것이 못되었다. 무엇이든 그렇지만 숙명적인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의지할 데 없는 인간의 유일한 무기이다. 하늘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나무들은 어떤 해위도 품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꽃을 피운다. 살구처럼 푸른 황호는 여권이나 배반 절망이나 희망에 시달리지 않고 변화하고 그리고 왔다가 간다. 다시 파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은혜색으로 쌓인 이 거리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집행유예 기간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고 모든 사물의 경계가 부드럽게 녹아서 먼 옛날의 슬픔과 아직도 살아있다는 오직 그것뿐인 늘 되새겨지는 절실한 행복이 지평선처럼 서로 얽혀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지금 도착했을 뿐 다시 칼이나 화살에 찔릴 때까지의 이 한때 이런 묘한 동물적인 느낌 멀리까지 닿고 멀리에서 오는 이 숨결 마음속의 거리를 따라 사실의 음울한 불꽃 지나간 나날을 못 박은 십자가 미래의 가시 철망을 아직 아무런 감동도 없이 불고 가는 이 미풍 이 정지의 상태 움직임 속의 침묵 정지의 일순간 개방된 그러면서도 굳게 닫힌 존재 형식 순간적인 허망한 세상에서 조용한 시각을 새기는 영혼 모로소프는 엥테르나셔널의 종려나무에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포도주 병이 놓여있었다 여보게 보리스 하고 라빅은 말했다 마침 때 맞추어 돌아온 것 같군 부브레인가 늘 똑같지 34년에 제조한 거야 이건 좀 달콤하고 독하지 돌아와서 반갑네 3개월쯤 됐지 응 다른 때보다는 길었어 모로소프는 구식인 탁상 초인종을 흔들었다 종은 마을교회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카타콤에는 전등은 달려있어도 벨은 없었다 벨을 달아보아야 소용이 없었다 피난민으로서 벨을 누를만한 자신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이름이 뭐지 모로소프가 물었다 그대로 라빅이야 경찰에서 이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까 보지크 노이만 퀸터 퀸터 등으로 해두었지 아니 아무도 몰라 만 년이 만 년이 넘은 줄 알고 있었어요 한현은 발을 질질 끌며 나갔다 그러자 바로 뒤이어 카타콤에 건강한 보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에 받쳐 들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 별도 틀리지 않아요 핀란드를 지나서 북쪽으로 빠져나갔어 난 만주에서 일본으로 나오는 길을 택했지 그리고 8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났었는데 그때 나는 그 녀석과 1919년 5월에 하르빈에서 만났었다고 생각했고 그 녀석은 그 녀석대로 나를 1921년에 헬싱키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야 2년 그리고 3-4천마일이나 틀렸지 뽀로소프는 술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아무튼 이곳 사람들이 잔에를 기억하고 있으니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겠군 라빅은 마셨다 포도주는 순하고 차가웠다 그동안 나는 독일 국경 아주 가까이에 가했었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아주 가까이에 바젤의 남쪽이지 도로의 한쪽은 스위스고 한쪽은 독일이야 나는 스위스 쪽에 서서 벗질을 먹었지 시를 뱉으면 독일 쪽에 떨어지는 거야 고향에 돌아간 기분이던가 아니 그때처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네 모로소프는 빙그드 섰다 알만해 그래 도중은 어떻던가 여전하더군 그저 점점 어려워질 뿐이야 국경은 전보다도 엄중하게 경비를 하고 있어 한 번은 스위스 국경에서 한 번은 프랑스 국경에서 붙잡혔지 어째서 한 번도 편지를 안 했나 경찰이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작자들 이따금 정력적인 면을 보여주니까 남을 위협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의 알리바이는 별로 좋지 않더군 가만히 누워있다가 꺼져버려라 이건 옛부터 내려오는 전쟁터의 격언이야 달리 무슨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라빅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편지라 하고 말했다 대체 편지란 뭔가 편지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긴 그래 라빅은 호주머니에서 담배값을 꺼냈다 이상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해버리니 말이야 자신을 속이지 말게 속이는 게 아니야 떠나있으면 잘 보이지 돌아와 보면 다르게 보이지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럴런지는 모르지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르고 꽤 엉큼하군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그런데 체스나 한판 둘까 그 교수님은 죽었어 해볼 만한 유일한 적수였는데 레이비트 브라질로 가버렸어 보의 자리를 얻어서 말이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여간 빠르지가 않거든 무엇에고 정이 들어서는 안 되겠어 정이 들면 안 되지 모르소프는 라빅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나도 그래 그런데 이 곰팡내 나는 종려 묘지에서 이제 그만 떠날 순 없을까 3개월이나 떠나 있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냄새가 나는군 주방 먼지 그리고 걱정 냄새 언제 나가나 오늘은 안 나가도 돼 오늘 밤은 쉴 차례야 그거 잘됐군 라빅은 미소를 지었다 멋과 옛 러시아와 커다란 잔으로 마시는 저녁이군 함께 가지 않겠나 아니 오늘은 그만두겠네 피곤해 2, 3일 밤을 잘 못 잤어 1시간쯤 나가서 어디 앉기로 하지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지 못했으니까 보브레 하고 모르소프가 물었다 두 사람은 카페 콜리제의 길쪽에 앉아있었다 왜 아직 일러 보드카 시간이야 그렇군 그래도 보브레로 하겠어 난 그것으로 충분해 왜 그래 힘내 정도도 괜찮잖아 라빅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어딘가에 도착하면 그날 밤은 크게 취해야 하는 거야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과거의 그림자의 슬픈 얼굴을 맑은 기분으로 바라본다는 건 부질없는 영웅주의가 아닐 수 없지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있진 않아 보리스 나는 인생을 조심스럽게 즐기고 있는 거야 라빅은 모르소프가 자기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길에 가까운 줄에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서 술을 마시며 초저녁에 산책 나온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리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확실하고 석연했다 그것이 지금은 희미해지고 뿌옇게 대색되어 기분 좋게 흘러간다 하지만 너무 급히 산에서 골짜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소음이 틀어막은 솜을 통해서 들리듯 아득하게만 들릴 뿐 모든 것이 멍한 상태였다 호텔로 오기 전에 어디 다른 데 들렀었나 하고 모르소프가 물었다 아니 베베르가 여러 차례 자네 소식을 묻더군 전화를 해야겠군 자네 태도가 아무래도 이상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게 별로 이상할 것도 없어 제네바 국경은 경비가 오면서 허탕을 쳤지 처음에 거기서 해보았지 그 다음에 바절에서 해보고 하지만 거기도 어려웠어 결국 넘긴 했지만 덕분에 폐렴에 걸렸지 아무튼 밤에 들판에서 비와 눈을 맞았으니 벨포르의 어떤 의사가 병원에 넣어주었어 몰래 넣었다가 몰래 꺼내주었어 그러고는 그 후에 열흘이나 자기 집에 숨겨주었지 돈을 보내줘야겠어 지금은 어때 꽤 좋아졌어 그래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군 라빅은 미소를 지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난 좀 피곤해 우선 푹 쉬어야겠어 이상한 일이야 여기 오는 도중에는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정작 와보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모로소프는 눈으로 말을 막고는 라빅하고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투로 말했다 자네는 아버지인 보리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보리스에게 말이야 겉돌지 말고 솔직하게 물어보게 좋아 조항은 어디 있나 잘 모르겠네 그녀의 소식은 벌써 몇 주일이나 듣지 못했어 보지도 못했고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얼마 동안 자네 소식을 묻더군 그러고는 그만이야 그럼 이제 세라자디에는 안 나오나 안 나와 5주일쯤 전에 그만뒀어 그만둔 후에 한두 번 왔었지 그러고는 그만이야 이젠 팔이 없단 말인가 아마 없을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가끔 세라자디에서 보았을 텐데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무슨 영화 관계가 아닌가 해 모르긴 해도 접수를 보는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군 자네도 알겠지만 그런 건 부질없는 구실이야 구실? 그렇지 구실이지 뽀로소프는 화가 난 듯이 말했다 그 밖에 뭐가 있겠나 라빅 자네는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 그래 뽀로소프는 입을 다물었다 기대한다는 것과 안다는 건 별개의 것이야 하고 라빅은 말했다 답답한 로맨티시스트나 할 소리지 자 제대로 된 걸 마시게 이런 레몬이 아니라 고급 칼바도스라도 말이야 칼바도스는 곤란해 꼬냑으로 하지 그걸로 자네가 만족한다면 말이야 하긴 칼바도스라도 상관없어 이제 됐네 하고 뽀로소프는 말했다 창문 질비한 지붕들의 푸른 실루엣 태색한 붉은 소파 침대 이것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라빅은 알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뽀로소프가 그의 짐을 갖다 주면서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행선지를 일러주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 던졌다 목욕도 했다 뜨거운 물로 비누를 듬뿍 써서 오랫동안 3개월 동안의 떼를 벗겨내고 피부에서 밀어냈다 깨끗한 내으리를 입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서 면도를 했다 무엇보다도 터키 탕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늦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모두 끝내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다 그런 몸지장을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어도 좋았는 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창가에 앉아 있자 갑자기 공한 기분이 구석구석에서 기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술잔에 칼바도스를 가득 달았다 짐 속에서 마개를 딴 칼바도스 병이 나왔던 것이다 아직 조금 남아있었다 조항과 함께 마시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다 아주 고급인 아주 오래 묵은 칼바도스였다는 것만이 생각났을 뿐이다 달이 서서히 지붕 위로 올라왔다 건너편의 지저분한 마당이 그림자와 은빛의 궁정으로 변했다 약간의 공상력을 발동시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먼지에서 은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꽃향기가 창으로 흘러들어왔다 밤에 카네이션의 코를 찌르는 향기 라빅은 창에서 몸을 내밀고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밑에 창턱에 화초상자가 하나 놓여있었다 아직도 저기에 살고 있다면 저것은 비젠호프의 것이다 라빅은 언젠가 그 친구의 위장을 청소해 준 적이 있었다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때였다 병이 비었다 그는 그것을 침대 위에 내던졌다 병은 침대 위에 마치 검은 태아처럼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는 일어섰다 나는 왜 침대 같은 것을 노려보고 있는 것일까 여자가 없다면 하나 데리고 오면 그만이다 파리에는 여자가 얼마든지 많은 것이다 그는 비좁은 거리를 빠져나와 에투아트로 갔다 밤에 대도시에 따뜻한 생명감이 상젤리제 쪽에서 엄습해왔다 그는 급히 돌아서서 천천히 오텔 밀랑으로 갔다 재미 좋으십니까 그는 수희에게 인사했다 아니 선생님 수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래 오랜만이요 팔이 없었거든 수희는 재빨리 작은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그 부인은 이제 여기 안 계십니다 알고 있어 벌써 오래 되었지 수희는 눈치가 빠른 친구였다 상대가 상대가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벌써 알고 있었다 벌써 사주일이 됩니다 사주일 전에 옮기셨죠 라빅은 담배값에서 담배를 한 대 꺼냈다 부인께서는 이제 파리에 안 계신가요? 수희가 물었다 칸에 있어 칸이라 수희는 커다란 손으로 얼굴을 싸듬었다 이래배도 18년 전에는 저도 니스의 오델루드에 수희 노릇을 했지요 믿으실런지 모르지만 왜 안 믿겠소 그땐 정말 좋았죠 팁도 굉장하고 전쟁 후에 황금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라빅은 눈치가 빠른 손님이었다 너무 노골적으로 암시하지 않아도 호텔 고용인의 기분은 알고 있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5프랑짜리 지폐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고맙습니다 재미 많이 보십시오 전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선생님 나도 그런 기분이요 잘 있어요 라빅은 거리로 나왔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 호텔에 갔단 말인가 지금은 오직 세라자드에 가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는 기뻐해야 한다 덕택으로 산더미 같은 쓸데없는 분쟁을 면한 셈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조항도 알고 있었지 최소한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되지 그녀는 단 한가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설명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 설명은 둘째 문제이다 감정 속에는 설명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오직 행동이 있을 뿐이다 모랄이라는 윤활류가 처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다행히도 조항은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 그녀는 행동했다 끝났다 그만이다 옥신각신할 아무것도 없다 나도 해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데서 어물대고 있는 것일까 아마 공기 탓이겠지 파리의 5월과 초저녁이 빚어낸 이 부드러운 비단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밤 때문이다 밤이 되면 사람은 언제나 낮과는 달라진다 그는 호텔로 돌아왔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전화실이 없습니다 여기 전화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됐어 라빅은 시계를 보았다 베베르는 병원에 있을지도 모른다 마침 밤의 마지막 순의 시간이다 닥터 베베르 계신가요 간호원의 목소리는 귀에 설었다 새로운 간호원인 모양이다 닥터 베베르 께선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 계신가 계세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봐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라빅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해요 빨리 가서 전해요 중요한 일이니까 기다리고 있겠소 알겠습니다 간호원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오시진 못할 거예요 알 수 없지 어쨌든 물어봐요 라빅이라고 잠시 후 베베르가 전화를 받았다 라빅 어디 있나 파리야 오늘 도착했어 지금부터 수술을 하나 그래 20분 후에 급성 맹장이야 조금 후에 만날 수 있겠지 내가 그쪽으로 가지 잘됐어 언제 오겠어 지금 곧 좋아 그럼 기다리겠어 자 고급 고급 그 수술 그 수술을 내게 맡겨줘 피곤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베베르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꽤 서두르는군 좋아 맘대로 하게 이해하네 라빅은 손을 씻고 수술복을 입은 다음 장갑을 꼈다 수술실 그는 에테르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의제니가 수술대에 머리맡에 서서 마취를 시키고 있었다 또 한 사람 아주 예쁜 젊은 간호원이 기구를 늘어놓고 있었다 잘 있었어 의제니 하고 라빅은 인사했다 의제니는 하마터면 점저기를 떨어뜨릴 뻔하였다 안녕하세요 라빅 선생님 하고 그녀는 말했다 베베르는 싱긋 웃었다 그녀가 라빅에게 이런 식으로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라빅은 환자 위에 몸을 굽혔다 강렬한 수술등이 최고 강하게 내리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주의 세계를 차단하고 상념을 막아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냉혹하고 우잡이하여 마음에 들었다 라빅은 예쁜 간호원이 넘겨주는 메스를 받아들었다 얇은 장갑을 통해서 강철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 감촉이 좋았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기분에서 벗어나 명석하고 정확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기분 좋았다 그는 메스로 찔렀다 가늘고 붉은 핏줄기가 메스를 따랐다 문득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파리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소리도 없이 타고 있는 불빛 본래의 세계로 와인네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누구 말인가 모르소프는 제복에 구김살을 폈다 모르는 척 하지 말게 대로상에서 이 애비 보리스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자네가 두주일 동안에 세 번이나 세라자드에 왔는가를 내가 모르는 줄 아나 한 번은 눈이 파란 검은 머리에 굉장한 미인하고 왔지만 두 번은 혼자 오지 않았나 인간이란 약한 거야 약하지 않다면 매력이 없지 그만두게 하고 라빅은 말했다 창피는 그만 주게 지금 나는 전력을 다해야 할 때야 이 말만은 문직인 녀석아 내가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물론이지 모르소프는 옆으로 비켜서서 두 사람의 미국인을 들여보냈다 그럼 돌아가게나 그랬다가 언제든지 다른 날 밤에 오라고 혼자 와있나 우리 집은 설사 여왕님이라고 해도 혼자는 들여놓지 않네 그런 것쯤은 알고 있지 않나 지금은 드 프로이드에게 자네 질문을 들려주면 좋아할 거야 체디 세네즈의 대위는 내가 중령이었던 연대의 소위였어 매니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지 어디 잘해보라고 라빅 모르소프는 믿음직스러운 두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다 못난 짓 하지 말게 그 파란 눈에 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오도록 하게 꼭 들어가야 되겠다면 말이야 경험만은 늙은이의 단순한 충고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대신 효과는 클 거야 사양하겠어 보리스 하고 라빅은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계략을 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난 그런 짓은 질색이야 그럼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그 곰팡내 나는 종류나무의 방으로 말인가 아니면 내 골방으로 말인가 모르소프는 라빅을 두고 택시를 잡으려는 두 손님을 안내하여 걸어갔다 라빅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서있었다 자넨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이가 밝군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안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는 금실이 달린 모자를 뒤로 젖혔다 그러고는 말을 이유려 할 때 하얀 턱시도를 입은 술 취한 젊은 친구가 입구에 나타났다 대령님 경기용 마차를 부탁하오 모르소프는 줄지어 서있는 택시 중 맨 앞에 것에 손짓을 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그 사나이를 안내해서 태웠다 웃지 않으시는군 하고 치아는 말했다 대령님 대령님이란 꽤 멋진 농이었지 그렇지 않은가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경기용 마차라고 하신 건 더욱 좋았습니다 나도 생각해 보았네 하고 모르소프는 돌아오자 말했다 들어가게 다른 놈들은 상관 말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 아무튼 언젠가는 일어나야 할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지 결판을 내는 게 좋아 치기가 없어졌을 땐 우린 늙어 있는 거야 나도 생각해 봤어 어디 다른 데로 가겠어 모르소프는 재미있다는 듯이 라빅을 쳐다보았다 좋지 이윽고 그는 말했다 그럼 30분 후에 다시 만나세 안될걸 그럼 한 시간 후에 두 시간 뒤 라빅은 클로세 도르에 앉아있었다 아직도 손님이 없었다 창녀들은 회에 앉은 앵무새처럼 긴 바에 앉아 떠들고 있었다 그 곁에 가짜 코카인을 파는 장사가 몇 명 서성거리며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2층에는 짝지은 손님 몇 쌍이 양파수프를 먹고 있었다 라빅의 반대쪽 구석 소파에는 동성연애를 하는 여자가 둘 앉아서 세리 브랜드를 마시며 소곤거리고 있었다 한 여자는 남자같은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모노크를 끼고 있었다 다른 한 여자는 붉은 머리에 살집이 좋은 여자였다 가슴과 등을 깊이 판 화려한 야예복을 입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어리석었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나는 왜 세라자드에 들어가지 않았던가 도대체 뭐가 두렵단 말인가 어째서 도망쳐 나왔을까 더해졌다 그건 알고 있다 석 달 이라는 시간은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했다 언제까지나 자신을 숙여봐야 별수가 없다 국경을 몰래 기어넘었을 때도 남모르는 방에서 이국의 별도 없는 밤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고독 속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때에도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것은 거의 이것 하나뿐이었다 헤어져 있었기에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쯤은 억제한 듯한 비명이 일어나서 그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났다 어느 틈에인가 여자가 몇 사람 들어와 있었다 그 중 흑인의 피가 얼마쯤 섞인 듯한 여자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뒤로 젖혀 쓴 한 여자가 몹시 술에 취해서 식탁용 나이프를 내던지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는 사람은 없었다 보이가 계단을 올라갔다 다른 한 여자가 거기 서있다가 그 얘기를 막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돌아섰다 구석에 앉아있던 붉은 머리 여자가 일어서는 것을 라빅은 보았다 그와 동시에 보위의 앞을 막던 여자가 아래층 바로 급히 내려갔다 붉은 머리 여자는 풍만한 가슴을 손으로 누른 채 가만히 서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 두 개를 펴고는 들여다보았다 야의 복이 3,4cm쯤 찢어져 있고 그 밑으로 입을 벌린 상처가 보였다 피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다만 청록의 무지갯 야의 복 속에 입을 벌린 상처가 보일 뿐이었다 붉은 머리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라빅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으나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주방은 한 번으로 촉하다 그는 남자 차림의 여자가 붉은 머리 여자를 소파에 끌어앉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두 번째 여자가 바에서 브랜드 잔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남자 차림의 여자는 의자 쪽에 무릎을 얹고 한 손으로 붉은 머리 여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상처를 누르고 있던 손을 떼어냈다 다른 한 여자는 브랜드를 상처에 들이부었다 원시적인 소독법이라고 라빅은 생각했다 붉은 머리 여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상대편 여자는 강철같이 꽉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두 여자가 다른 손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몸으로 테이블을 가리고 있었다 모든 일은 아주 순식간에 재치있게 해치웠다 이 사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1분 후에는 마치 마술을 부려 부르기나 한 것처럼 여자 동성애자들이 한꺼번에 여러 쌍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구석에 테이블을 둘러싸고 붉은 머리 여자를 일으켜 부축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그들을 엄호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깨끗하죠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라빅의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그 보위다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된거지 질투죠 저 사람 같지 않은 지들은 걸핏하면 흥분을 하거든요 어디서 그렇게들 빨리 모여들지 마치 천리안을 가진 것 같군 저치들은 냄새로 알죠 하고 보이는 말 했다 아마 누군가 전화를 걸었겠지만 아무튼 지독히 빠르군 냄새를 맡는 겁니다 저치들은 마치 송장과 귀신처럼 서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서로 고발하는 일은 결코 없죠 경찰만은 피하죠 그것이 그치들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저희들끼리 처리해버립니다 보이는 테이블에서 라빅의 잔을 집어들었다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뭘 드셨죠 칼바도스 알았습니다 칼바도스 한 잔 더 보이는 발을 끌며 물러갔다 라빅은 얼굴을 들었다 그러자 조항이 두엌에 떨어진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와 보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온 것이다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녀는 두 남자와 함께 앉아있었다 그가 알아본 것과 동시에 그녀도 그를 보았다 순간 햇볕에 그으른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얼마간을 그대로 앉아있었다 이윽고 거칠게 테이블을 밀치고 일어나서 그에게로 다가왔다 걸어오는 동안에 표정이 달라졌다 긴장이 풀리고 부드러워졌다 눈동자만은 움직이지 않고 수정처럼 투명했다 그 눈은 격렬한 힘을 지니고 돌아오셨군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아주 가까이 서있었다 순간적으로 그를 포옹할 듯한 몸짓을 했으나 그렇게 하진 않았다 악수도 하려 하지 않았다 돌아오셨군요 하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이윽고 그녀는 전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2주일 전에 2주일 전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 당신의 호텔에서도 세라자드에서도 세라자드 하지만 저는 그녀는 말을 끊었다 왜 한 번도 편지를 하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어 거짓말 그래 쓰고 싶지 않았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또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안 돼 돌아올 수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돌아온 지 2주일이나 되었는데도 무엇 하나 저에게 조항 하고 라빅은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의 어깨는 파리에서 그을은 게 아니야 보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지나갔다 그리고 조항과 라빅을 슬쩍 쳐다봤다 조금 전에 사건으로 아직도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무관심한 척 빨강과 원색의 체크무늬 식탁보에서 쟁반과 함께 두 벌의 나이프와 포크를 치웠다 라빅은 그것을 눈치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는 말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조항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 여기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만에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싸움을 했어 한 사람이 피를 흘렸지 그런데 이번엔 나서지 않았어 나서다니요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다 당신은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또 붙잡힐 게 아니에요 전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엔 6개월 징역이에요 도망가야 해요 당신이 파리에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다신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다신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고 그녀는 되풀이 했다 라빅은 여자를 쳐다보았다 조항 아니에요 모두 사실이 아니에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조항 하고 라빅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자리로 돌아가요 갑자기 그녀의 눈이 젖었다 어서 당신 자리로 돌아가요 당신이 나빠요 그녀는 불쑥 말했다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 혼자의 책임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가버렸다 라빅은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치고 앉았다 그리고 칼바도스의 잔을 보며 마시려는 몸짓을 했다 그러나 마시지는 않았다 조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은 마음이 평온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문득 흥분을 느꼈다 묘한 일이었다 가슴의 근육이 피부 밑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어째서 여기만 떨리는 걸까 그는 잔을 들고 자기 손을 살펴보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잔을 반쯤 비웠다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조항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두 번 다시 조항이 있는 쪽을 보지 않았다 보이가 지나갔다 담배 좀 주게 하고 라빅은 말했다 카포라리아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조항의 시선을 다시 느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저 눈앞에서 비참하게도 취해서 쓰러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보이를 불러 계산을 했다 그가 일어나자 그녀는 함께 온 남자 하나와 신나게 이야기를 했다 라빅이 테이블 옆을 지나갔을 때도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다 그 얼굴은 험악하고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리고 꾸민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라빅은 거리를 헤매다 다시 세라자다 부러 갔다 모르소프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아 과연 군인이야 자네는 이제 틀렸는가 하고 단념하고 있었지 예언이 들어맞으면 늘 기쁘거든 기뻐하긴 일러 자네도 마찬가지야 오는게 너무 늦었어 알고 있어 우연히 벌써 만나고 오는 길이야 뭐라고 졸롯의 도로에서 아니 하고 보르소프는 어처구니 없어 하며 말했다 운명의 여신은 늘 새로운 개교를 꾸미고 있는 모양이지 여긴 언제 끝나지 보리스 이산분이면 돼 이미 손님은 없어 옷을 갈아입어야지 그동안 좀 들어오게 보드카를 한잔 내지 아니 여기서 기다리겠어 모르소프는 그를 쳐다보았다 기분이 어떤가 메스꺼워 그렇지 않을 줄 알았나 물론 인간이란 항상 딴 것을 기대하지 옷 갈아입고 나오게 라빅은 벽에 기댔다 그의 곁에서 꽃파는 노파가 꽃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살아고는 하지 않았다 하내 기쁘게 자막 접시 도둑 공유 하늘